원주시가 자체 지급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률이 87.6%에 그치면서 신청기간이 오는 20일까지로 연장됩니다. 원주시는 지원금 대상자 1만 3천여 명 가운데 12.4%인 1,400여 명이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당초 8일까지이던 신청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. 원주시는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버스기사 등에게 시 자체 지원금으로 50만원씩 70억원을 지원합니다.